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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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인사가 먼저죠? 이래봬도 내년이면 생수배달 10년차인데 저거 내 차입니다 다친 데는 없어? 문덕규씨? 혹시 내 지갑을 주었다는 분? 네, 맞는데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의 죽음을 모를 거예요 나는 이는 죽었어 너 같은 기자들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네 형이란 거 절대로 말하지 말고 너도 그 이유에 침착하고 있잖아 보고 싶었어 많이 단단히 벽을 치네 너를 만났던 기억이 너무 뜨겁고 강렬해서 누굴 만나도 사라지지가 않아 가자 지금 뭐 하는 거야? 닦아주는 거야 오늘은 감기 걸리지 말자 실례 좀 하겠소 무사한 무율 무율 멋있어 무율이 멋있다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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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치를, 명치를 쳐야 돼 명치를 흥! 우리를 살려나갈 수 있겠느냐 사무율 사무율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역시 지키는 데 소질이 있구나 흥! 자 시작합시다 정확한 게 중요한지 빨리 하는 게 중요해? 걸어왔네요 뛰어오라고 했을 텐데 저 근데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? 웃으니까 좋네 구내식당 밥 내일 먹읍시다 대답은 예스 나랑은 밥 언제 먹습니까?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? 그럼 이따 점심 먹을까요? 아 좋아요 왜, 왜 웃어요? 나 대지 마 심장아 나 대지 마 심장아